세 번째 주제가 이준석에 대한 얘기인데요. 군인의 아까 처우 문제 교수님께서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문재인 정부 당시에 사고가 발생한 유가족에 대해서 보이는 모습과 정말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국방의 의무를 당하기 위해서 군대에 가고 난 뒤에 사고를 당한 사람들에 대해서 문재인 정부가 어떤 모습을 보였는지 특히나 천안함에 대해서 어떤 모습을 보였는지 그 두 가지가 너무 대조가 된다고 지적을 해주셨었는데 일단 이준석이가 이번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여성도 군대를 갔다 와야 경찰 소방 지원이 가능하도록 바꾸겠다라는 이번에 정책을 내놨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벌써부터 지적이 나오는 것이 이것도 남녀 갈라치게 하는 거 아니냐라는 지적도 있고 그리고 애당초 지금 이제 여성 경찰 소방에 지원 가능하도록 하는 기준을 군대를 갔다 와야지 하도록 한다는 것도 약간 조금 고개가 갸우뚱해집니다. 왜냐하면 현재 같은 경우도 경찰관이나 소방에 여성분들이 가서 많이 또 역할을 해주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또 군 복무를 소방으로 대신하는 것도 현재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런 정책도. 여성들이 군대를 갔다 와야지만 경찰과 소방 쪽에 지원이 가능하도록 한다는 건 약간 조금 이거는 그냥 갈라치기 용도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교수님께서 이 말씀 좀 어떻게 들었습니까? 이건 자신의 가장 빛나던 시절이었던 당대표. 이 당대표가 될 때 안티패미로 당대표가 됐거든요. 그렇죠. 거기에 다시 의존해서 남성들의 마음을 표심을 찾겠다 이런 건데 사실 이렇게 하기에는 너무 이준석이 멀리 왔다고 봅니다. 그동안에 너무 이상한 짓을 많이 했고 그러니까 청년 정치가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이준석이 다 모든 걸 망쳐버렸죠. 사실 이준석 같은 사람이 정말 청년답게 정말 젊은 정책도 많이 내고 그래서 국민의힘을 좀 젊게 만드는 데 도움이 됐다면 청년들이 들어갈 그런 여지가 되게 넓어졌겠지만 오히려 청년들은 이건 이준석만의 책임은 아니고요. 용의인도 마찬가지고 장경태, 김남국도 마찬가지인데 이런 사람들이 다 청년 정치를 망쳤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와서 다시 반패미로 뭔가 해보려고 하는 거는 글쎄요. 저는 잘 안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 이번에 이거 정책 보면서 눈여겨봤던 게 타이밍이거든요. 왜 하필 지금 타이밍에 이런 정책을 내놓을까라고 했었을 때 교수님 지적하신 것처럼 제가 보기에는 지금 많이 쫄리는 것 같아요. 많이 쫄리고 사실 이준석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는 데가 이제 그 펜코 아닙니까? 그런데 그 펜코에서조차도 이준석이 욕을 먹고 있는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제명이네 마을에서 제명이가 욕먹고 있는 꼴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그 정도로 이준석이가 지금 몰려있다 보니까 이 상황에서 자기가 위기를 돌파하기 위한 마지막 최후의 카드로 꺼내든 게 이대남이다라는 게 제가 보는 관점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성도 군대를 갔다 와야지만 경찰 소방 지원 가능하도록 하겠다. 이런 지금 좀 이게 좀 원래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 좀 극우적인 발상이거든요. 이런 식의 주장 자체가. 이런 것까지 꺼내들어야지만 자기의 입지를 세울 수가 있다. 이대남의 어떤 표심을 받을 수가 있다고 판단하는 것 같아요. 그만큼이나 좀 쫄린 상황이라고 저는 봅니다. 여성 징병제에 대해서는 좀 더 진지하게 논의를 할 필요가 있긴 해요. 그렇죠. 남자 군대 가는 사람도 많이 줄어들고 해서 이거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거에 대해서 그런데 이게 이렇게 총선 전략, 총선용으로 해서 이례성으로 이렇게 갑자기 이준석에 의해서 나오는 거는 별로 도움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웃긴 게 이준석이가 눈물을 흘리는 경우가 많잖아요. 집자는 경우가 많은데 집자는 경우가 굉장히 높았던 이슈가 혹시 뭔지 아십니까? 해군에서 사고 발생했을 때 있었잖아요. 최상병인가요? 그분 돌아가시고 난 뒤에 그거에 대해서 이준석이가 주장하거나 입장 표명할 때 방송에서 눈물을 흘리는 경우가 되게 많았습니다. 저는 그런데 그것도 고도로 계산된 전략이라고 보거든요. 다른 이슈 말고 군과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 이준석이가 내가 굉장히 애국심이 높은 사람이야. 군 장병에 대해서 굉장히 내가 관심이 많은 사람이야. 라는 거를 보여주기 위한 하나의 쇼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준석의 눈물은 아무 때나 울지 않거든요. 자기가 뭔가 정치적으로 위기에 빠져 있었을 때 그리고 다른 사실 최상병 문제에 대해서 논의할 때도 그냥 논리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내용들이에요. 그냥 어떤 식으로 조사를 해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눈물을 흘릴 이유가 전혀 없거든요. 마치 그런데 자기가 이대남의 표심을 의식하는 것처럼 이대남들을 보여주기 위한 제가 보기엔 눈물이었다고 보는데 이번에 이제 이런 정책이 나오는 것도 비슷한 맥락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군대 문제에 대해서 그런데 우리가 잊으면 안 되는 게 한동훈 위원장이 그때 대구 갔었을 때 기억나시죠? 이준석이 뭐라고 그때 비난했는지? 뭐라고 했죠? 한동훈 위원장이 대구에 가서 6.25 여기가 최전방이었다. 6.25를 지켜낸 그런 어떤 곳이었다라고 하니까 그때 이준석 했던 얘기가 뭐였습니까? 아니 왜 이제 와서 6.25 얘기를 하냐? 6.25 때 희생당한 가족들의 아픔을 건드리는 거냐? 있다 얘기를 했던 게 이준석이거든요. 그러니까 얘는 무슨 군대에 대해서 우리의 안보에 대해서 아무런 관심도 없습니다. 제가 보기엔 문재인이가 천안함에 대해서 관심을 안 갖고 있는 정도만큼 이준석이는 그 정도밖에 관심이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민주당이 죽음의 정치를 하는 것처럼 이준석이도 군대 정치를 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준석은 군대 갔다 왔나요? 이준석 그거 했잖아요. 특례 그걸로 했잖아요. 산업기능요원인가요? 그걸로 했었어요. 이거 보니까 2021년 기사인데 이준석 대표를 병역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뭐 쥐고 저쥐고 배당했다. 뭐 이렇게 얘기가 있네. 제대로 이제 복무 안 하고 근무지 이탈했다. 이런 것 때문에 아마 고발 조치 됐던 걸로 제가 기억나는데 뭐 별 문제 없이 나왔나 보죠. 준석아 그래도 너 진짜 진정성 있으면 네가 군대를 다시 솔솔 주문 가란 말이야. 그럼 내가 믿어줄게 진정성. 그래서 이준석이 그 고향이 사실상 제 고향이랑 같거든요. 대구 아니야? 칠곡. 아 칠곡? 칠곡 출신입니까? 저희 어머니 아버지가 다 칠곡이라가지고 칠곡에서 이런 또 인재가 나오더니 네. 그래서 칠곡이라서 이준석이도 칠곡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런 인재도 나오지만 좀 그렇지 않은 이상한 놈이 나왔구나. 그렇습니다. 이준석이 그래서 양양자랑 같이 이렇게 신당 만들어가지고 첫 번째 지금 제 기억에 첫 번째 내놓은 정책일 것 같은데 뭐 다른 정책이 있었나요? 양양자 지금 해가지고 내놓은 정책이 있었나? 정책은 아니고 그냥 개혁이라는 단어는 나만 쓸 수 있다. 이런 선언 이런 게 저는 또 나름대로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 뭐 나왔던 얘기들이 뭐 장교로 병역을 마치는 뭐 어쩌고 저거 해가지고 지원을 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춘천 용인 뭐 이런 데 다 이제 기지 있는 데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이제 그 기숙형 중고등학교를 설립해줘야 된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있는데 근데 칠곡 출신 인물 찾아봤더니 여기 성재준 대표가 없네. 나무 익히인데 이건 좀 문제가 있네요. 아마 제 고향이 저는 태어난 곳은 서울인데 근데 어머니 아버지가 다 칠곡이라가지고 외관. 외관 아시는 분들 많지 않나요? 외관 아시죠? 외관 알죠. 외관이 예전에 되게 큰 도시였고요. 제가 그 외관에서 그 미라 나온 거 가지고 거기서 기생충만이 찾았던 어떤 게 나왔다고요? 기생충만이 나왔어요. 미라? 미라 미라. 그게 뭐야? 외관에서 예전에 양반 집에서 사람이 이제 죽으면 그걸 갖다가 아주 회각묘하고 아주 튼튼한 묘에다가 넣었단 말이에요. 너무 이게 공기 소통도 안 되고 그래가지고 이게 안 썩고 그냥 구조된 거예요. 미라. 미라 미라. 그래서 이제 기생충을 거기서 찾았죠. 외관하면 저는 되게 양반 집이 양반 집 100% 양반이지.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뭐 다 양반이라고 100% 양반이라고 그러지만 실제 양반은 10% 정도밖에 안 됐는데 그 외관은 양반이 살던 그런 거. 그래요. 유동규 씨가 외관이래요. 아 진짜. 아우 그렇구나. 외관 칠곡은 거의 한동네죠. 그렇죠? 외관 칠곡. 대구 이렇게 있으니까. 그 양반의 기상이 송재준 대표한테 다시 살아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죠. 우리 계준숙이가 망쳐놨던 칠곡의 명예 제가 되찾겠습니다. 그렇습니다.